음악 하늘이하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주에 영혼육육의 실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영혼과 육 이 안에도 성령이 운영하시는 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비례대칭 분별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은히 받기를 원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비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쪽의 양이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쪽의 양이나 수도 증가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사용하는 방식과 강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라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100% 가지고 있을 때 B라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50%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는 C라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200%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라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는 100% 나타나고 B라는 사람은 그 은사가 50% 나타나고 C라는 사람은 그 은사가 200%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주신 만큼 나타나는 것이 비례인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4달란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담으놓으면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고요.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내리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긴다. 이래 말합니다. 이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시름 추구합니다. 반비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방언 은사를 100%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방언 은사를 50%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내가 방언 은사를 100%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때 상대방의 은사를 200%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방언 은사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말을 잘 전달을 잘하게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한상이 열려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일에서 기능적인 은사로서 잘 다독거리고 연합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매일 다투고 냄새 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가면 깨어진 것도 부드럽게 유순유순하게 잘 넘어가고 잘 맺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각양각색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시로므로 추구합니다. 은사를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주셨는데 각자 동일하게 또는 근접하게 가지고 있기에 은사비례대칭이라 저는 말을 엮어서 은사비례대칭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은사사약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은사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님, 본인, 듣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통개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직통개신을 안 받는데 그분은 직통개신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9팀 실전자 1분들 중에서도 여기 또 방청객들도 그중에서 직통개신을 받는 사람이 있지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상을 빚어줬어요.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상과 투시를 다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연계가 열려서 합산 열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직통개신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통개신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직통개신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신 내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야. 직통개신을 받고 영안이 열린 것은요. 당신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꼬락선을 볼 수 있어야 직통개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은요. 한상과 투시가 열린 것이 아니고요. 영안이 열린 것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연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직통개신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영역을 강하게 받았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인다는 거야. 어떤 은사가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가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가 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방어는 너무 흔하기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훔치고 뽑아버린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서 뽑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더 강하게 영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본인이 다 뽑아버린다는 거야. 뽑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은 쓸 수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가 영권을 뽑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가 영역이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힘을 가졌다는 거야. 새빨한 거짓말입니다. 무슨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은사를 가지고 뽑아쓰고 갖다 해버리고 그 사람은 거지 만들어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거지 만들어주고 부자되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대로 사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고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시로 초랍니다.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뽑아갈 수 있냐고요? 훔쳐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과 이론으로 사회에 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비례의 분별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비례의 분별법입니다. 저걸 통해서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했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애라는 사람과 비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한 후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음날 비라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얼굴도 안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하이파이브를 한 후에 애라는 사람이 비라는 사람이 영역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내일 봅시다 했는데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비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되고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이파이브 한번 내일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 영역이 세서 그 사람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면 또 뺏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겁나서 안 본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자들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어디 들어갔더나요. 영혼이 우리 영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룩한 그런 영인데 귀신이 왜 들어오냐고 들어올 수가 없으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벨리아가 그리스도강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이파이브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심도 없고 너무 어렵고 정신은 몽룡하고 그래서 영권이 뺏겼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악한 영이 필요한 사람이 혼, 혼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에 작전기지를 세워 지배를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각 인사의 법에서 배웠듯이 혼의 문을 자단하면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고 나오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셔요. 국리를 여겨주셔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다 칩시다.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요. 내가 영역이 약하면 거기서 지배하고 있고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덮어 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늦은 맘을 지우고 전지전당에서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당에서 하나님이면 불가능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도구로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거둬주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0개가 몇 개 뺏겨갔습니다. 불레신전이 진전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곤의 신상 앞에 놓여졌는데 다곤의 신상에 있는 신상들이 아침되면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철대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기도해주면 제 귀신이 들린 것이 내게 들어온다고 그런 이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역을 하면 그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역하냐고.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기도했지만 그 영이 약하면 그 사람이 있는 것에 내게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서 귀신에게 생각으로 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되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이론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담대히 하러 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악한 영을 내로 쫓으며 귀신을 몰아내며 뱀을 지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된 자에게 손을 얹는 역사가 나타나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할 때 상대방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정비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반비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 양육강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은사가 100% 사용되고 내가 가진 은사는 50% 정도 사용될 수밖에 없기에 나의 은사가 상대방의 은사를 눌려 빨려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은사 사역자들이 있으면 불쌍히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예수로 추구합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영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권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비례를 가진 자가 반비례를 가진 자를 영역으로 제압하고 지금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탁 눌려버리고 빼앗고 은사의 통로를 막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힘이 센 사람이 영역을 많이 받을 때가서 영권 적은 사람을 막고 눌려버리고 그 은사를 확 뺏어갖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A라는 은사 맞게끔 B라는 사람 사명에 따라서 맞게끔 C라는 사람 그 사명과 소명의식에 따라서 맞게끔 주셨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은사의 영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분이 주셨습니까? 토기장이가 진열 간다기를 가지고 하나는 천이 쓸 건이 있고 하나는 기이 쓸 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경과 학생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정비례를 가진 자가 반비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반비례가 충분하게 도와주고 또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반비례도 기도하여 정비례를 밀어주며 상호현명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하게 받았던 사람도 겸손히 더욱 앞에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또한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정비례도 반비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한 글을 일깨워주고 기도해가 막히지 않게끔 도와주고 그자가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 일깨워주고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잡아주며 또 잘못된 것을 끌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떨 숫자도 다시 심화되시며 꺼져나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칼대도 꺾지 않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삼성이 나타나기를 예시원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앤을 더 사랑하고 비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골고루 사랑하시지만 사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뒤들고 대적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대로 순종에 가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손에 입히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역학하시는 그분이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비례 반비례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능력 많이 받았다? 정비례? 나는 능력이 적게 받았다. 반비례 그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기도의 동력자 사회계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의 지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삼아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만져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비례 반비례 모두가 잘못된 것 아니면 둘 다 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은사를 부어받은 것입니다. 둘 다 정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약한 사람도 또 믿음 또 있고 지도자도 지도자 신앙을 받지 말라고 지도자 않고 내수 그리셔도 마태비 2,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부분들은 강한 사람들이 덮어주고 끌어주고 또 약한 사람들은요. 또 강한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면서 연합회에 갈 때 아름답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고름델에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리피면 하나님의 계사를 멸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사회의 동력자들이고 그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그냥 아멘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구역장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 신상자가 분목사님, 전도사님 동석하되 강도사님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귀신들냐가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소위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봤을 때 정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설명드렸듯이 정빈의 반비리든 동일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골고루 역사합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골고루 역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골고루 먹어줘야 됩니다. 매일 맛있는 고기만요 택다 먹고 소고기만 좋아해서 소고기만 먹으면요 비만으로 찝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고기를 매일 묵으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비례대칭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에리사가 빚을 져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가부에게 한 사약을 보면 정빈으로 말씀 사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 4장 2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에리사가 그에게 에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며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이르되 그리고 에리사의 사약에 받아들이는 가부 역시 어심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빈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들은 말해줬는데 반대로 믿음이 않게 해서 영적 세계가 막혀있고 또한 가난해서 너무 어떻게 해결이 될 그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에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어심임하지 않고 순정했습니다. 어심임하지 않고 마술에 순정하여 엘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똑같이 이것이 정비례인 것입니다. 순정하여 행하였더니 기름이 채워졌고 그 기름을 팔아서 남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 4장 5절과 7절에는 이를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 여기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그릇을 남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니 순종하였더니 반비례 인생이 있지만 가부와 정말로 두 아들이 빚갚이기 위해서 팔려가야 종으로 팔려가야 그 심정에서 정비를 역사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무성을 듣고 의사 사용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일 기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가부는 온전히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그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정비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 보는 비례대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라는 목회자가 비란 성대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를 해주는 애의 목회자가 영역을 다 초반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줄기 안에서 기도해주는 애의 목회자보다 기도를 받는 비성도가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애의 목회자가 은혜가 더 충만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기도를 해주는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는 입장이고 또 성도는 기도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성도가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히려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은혜가 더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A라는 사획자에게 A라는 B라는 은사를 줬다면 B라는 성도에게 C라는 D라는 은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격이 충만하면 기도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충만하게 받으면 불가하지만 해줘야 되면 불가하고 기도해주는 자가 충만하면 오히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달려가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받은 비성도의 입장에서 기도해준 A목회자가 정비료고 본인은 반비료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다르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정비료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은사 전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기도해줘서 은사가 입혀지고 은사가 전이 되고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다고 하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임파테이션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오히려 기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이 상태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신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다 늘 겸손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례대칭 사역이 지금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은사를 뽑아버린다 닫아버린다라는 썩어치기식 협박식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혼적 정비를 달려들지라도 은사를 사람이 간이 뽑고 닫게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마음 먹고 영줄기를 굳건히 붙잡으며 영적 정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굳건히 마음을 묻고 있으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는 영의 정비를 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혼적 정비로 나올지라도 나는 영의 정비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코너로 몰고 가고 힘들게 하고 혼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다더라도 나는 영적은 재무장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으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마음 먹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획하시고 복에 권한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해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적으로 나를 옥죄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는 정비로 혼적으로 밤배로 나를 괴롭혀하도록 정비로 정비로 중심을 잡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정비로 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혼적 정비로 나올 줄이라도 나는 영의 정비로 받아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는 왼뼈까지 돌려대며 거두숭을 달려면 서구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 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반별이나 정비나 차별할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반별이나 정비나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면 차별할 것 우리도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헬라이는 유대인이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어입니다 반별이나 정비나 차별할 것 없는 종이 안나 차이 차이 나지 않는 똑같은 비례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강하다고 그 사람 업신적인 게 아니고 내가 약화돼서 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능력이 나을 때 생명 있는 길들이 펼쳐져 나을 것이고 구TV 시즌의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대로 아름답게 지어줘서 행상회복의 털을 계속 마련 해주실 줄 상대방이 본적 정비리로 넣을 줄여도 나는 영의 정비리를 받아야 합니다 반비리나 정비리나 차별할 것 없는 종이 안간 차이 나지 않는 똑같은 비례대칭입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